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꺼리 조금통이에요 고고 예 옆에 누구십니까 옆에는 럭키루쉽이다 네 루쉽다 예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새로 1.6버전으로 패치가 되면서 뭐가 생겼죠? 지옥이 바뀌었어 맞아요 지옥이 바뀌었어요 지옥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지옥으로 어떻게 가야되지? 포탈을 만들어야 돼 자 가자 지옥을 가려면 먼저 나무를 캐야돼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나무를 뭐야 나무 어디갔어 나무 캤는데? 아 있다 여기있다 나무를 캐가지고 이리와봐 나무로 바로 조합대를 만들고 조합대를 착 설치를 하고 이걸로 마약대기를 만들고 마약대기로 바로 목깽이를 만들어주고 가자 넌 뭐야 너도 만들었네 하나만 있으면 된대 Porkrän가루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양 잡아 고기 고기 챙겨 jego원 칼 martial 그다음에 여기다 여기로 가자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일단은 나무로 돌을 캐 그다음에 돌고깽이를 바로 만들어 줍니다 아 뭐야 돌이 두 개잖아 돌 세 개를 캐가지고 돌고깽이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는 철을 찾아가지고 철고깽이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거야 근데 이거 일자루 일자루 뚫고 가면은 못 올라오니까 계단 형식으로 뚫고 가야돼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둡다 안되겠다 횃불이 써야돼 석탄이 없을때 횃불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나무를 구해가지고 나무 어딨어 응 내가 화로 만들었어 응 화로 만들었어? 잘했어 뭐야 아이 저 여기다 만들었어 저기 밑에다 만들지 그 다음에 나무를 어 구워가지고 짜잔 이렇게 목탄을 만들어주세요 숯을 만들어주세요 아 이거 근데 나무가 많이 필요하네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숯을 구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나무 막대기랑 조합을 하면 짜잔 뱃불이 완성됐습니다 예예 뿌셔 뿌셔 저거 뿌셔 응 아직 만들고 있어 왜 뭐 하고 있었어? 응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디였지 우리 근데?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파고 가야되는데 아 뭐야 여기 자갈이 너무 많네 형한테 원목 이쪽으로 파고갈려고 그랬는데 자갈이 너무 많다 이거 계속 자갈이잖아? 어이 뭐야 자갈이야 옆으로 틀어 옆으로 틀어 루시 옆으로 틀어 여기로? 어 위투로 내려가 어 철이다 철 철 철 철 철 3개 그리고 됐다 이제 철곡갱이 오 철 철 6개 됐다 됐다 네 것도 만들 수 있다 석탄도 오 뭐야 철 몇개야 이거 철 엄청 많아 석탄도 구해가지고 이거 구워야되는데 석탄은 없지 석탄이 있어야 된대 어 또 철이다 와 뭐야 철 또 나왔어 철이 이제 23개요? 철 23개니까 곡갱이는 문제가 없고 여기 자표 몇이지? Y13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니까 여기 몇이야? Y가 41이요? 헉! 어? 얼마나 내려가야되는거 이거 됐다 철개 3개가 됐으니까 이걸로 철곡갱이를 만들고 루시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어! 오! 왜 오 석탄이다 석탄이다 오 좋아 좋아 야! 뭐야 바로 옆에 있었잖아 어떻게 여기 바로 있지? 말도 안되네 정말 나 바로 지으려고 했던건데 정말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필요한 석탄이 딱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다이아몬드만 찾으면 돼 다이아몬드 찾은 다음에 용암 찾은 다음에 철은 많으니까 물량동이를 물양동이를 두개를 만들어서 무한물을 만들어가지고 용암을 굳힌 다음에 흑유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캐가면 되는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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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내가 만들어줄게 철곡갱이 하나 만들어줄게 자 여기 여기 무거워 무거 철곡갱 무거워 됐다 이걸로 와봐 왜왜왜 이거어aco 고기서 고기 고기 아 맞아 맞아 나 배고파 맞아 나도 여기 양목이 세개 있어 생긴 세개 굽고 안 되고 고기 тр tickets 진짜 있네 저기있네 저기있네 Р 44 다이아몬드 내꺼야 여기서 내꺼야 내꺼야! 안돼! 내꺼야! 옆에 있는 거? 여섯 개면 좋을텐데? 세 개인가? 오! 하나 더 있다! 네 개! 여기도 있어! 하나 더! 네 개? 네 개인 거 같은데? 아 두 개 모자라! 오! 위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네 개! 아! 다섯 개야! 다섯 개? 아! 하나가 모자라네?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일단 캐자! 하나! 두울! 셋! 위에! 아! 뭐야! 아! 내 두 개 모자! 내가 세 개! 다이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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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총 왜 이렇게 많아? 내가 해놨어! 자! 그리고! 금으로!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금심발! 샥! 오! 멋있어! 어디서도 안보여! 하하하하하하 너도 여기서 금 구워지면은 바로 신발 만들어서 입어! 맞다! 양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물 퍼 와야 되거든? 양동이 내가 물 퍼 올게! 용암! 용암 찾아놔! 용암! 여기있었잖아! 물양동이를 두 양동이 풀고요! 이제 용암만 찾으면은 흑요속 만들어가지고 바로 지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타봐! 내가 용암 나오면 바로 막아줄게! 타! 나오면 내가 바로 막아줄게! 여기 엄청 밝아! 여기 엄청 밝아! 오! 그래그래! 아닌데 횃불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아니야! 밝아! 온도는 안 느껴지니? 덥다든지! 갑옷 입어서 모르겠어! 갑옷 입어서 모르겠어? 안 입어도 모를텐데? Ricky G1 Phillip Point 여기 맞아? 이상한데 아니야? 다른 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점점 작아진 거 같은데? 빈鼠 소리면 점점 작아져 요쪽! 요기 같애 요기! 오오우. 요기다 Olha오! 밀어줘 x2 오오! Freaking 오오! 오오!!! σω scandal 오오오옵! 오오오.. 오오 metros 여기다가 물을 보면은 내려가면서 전부 다 후에도 시겨물. 프리티 다事情 즘 카..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됐다. 됐다. 이렇게 흑요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흑요석 만들어서 땅 파야되는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밑에도 용암이 있어 패면 알았어, 조심하게. 흑요석 밑에 용암이 있어. 응. 근데 흑요석 대개 안파지지 않나? 다이아로만 해서 엄청 오래 걸렸어. 하나 파는데 1분 걸리든가? 아! 아! 혀야, 먹었다. 아, 녹았어. 아. 흐흐흐흐 루시! 응? 루시, 어, 루시 위험해! 루시, 발밑이 위험해! 오! 루시! 루시! 하하하하핳 여, 위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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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루시야! 자! 아, 위가 먹었어. 내가 캤는데, 아. 흐흐흐흐흐흐 나, 여섯 개. 여섯 개? 나, 세 개. 하나만 더 캐면 된다. 안 역! 아, 악! 왜,왜왜왜왜왜왜 어가어어어 불꺼 줄게! 이리 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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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marker 오우! 아, 때리는데 안 꺼 지네? 그럼 이제 아, 됐다! 됐다!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자. 위로 가자. 하얀색 하나 있는데 도 sizes 모자라? 야~~ 불껀X3 불 써줄게! 잤려좀 1불 elkaar 아 됐다!!! vicious 이제 올라가자 위로가자 하얀색이 하나 있는데 모자라? 됐어 여기다 가고 아멘 자자자자. HAN 만제로 해!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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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 키워, 아 발 냄새 아 아 잔 잤다, 거꾸로 다 써 하하핰 자, 그다음 지옥문 만들자 이거 줄게 네가 만들어 실수 하면 안 돼 알았어 실수하면, 켜야 돼 다시 응 빠르구만 어! 아! 뭐하는거야! 도시 뭐하는거야! 이게 뭐야 이게! 돼지? 돼지인가? 돼지 돼지 돼지다 돼지다 뭐하는거야? 잘한다면서 어떻게 된거야 이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어떻게? 어떻게 그랬지? 됐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지옥문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기로 들어갈거에요 붙어라 붙! 하면은 자 루씨 준비됐니? 가자 짜잔 와! 여기가 새로 바뀐 지옥이야 와! 이거 뭐야 초록색? 바닥에 초록색이네 엔더맨 있어 엔더맨 어디? 어디 어디? 엔더맨은 어딨어? 그래 엔더맨은 눈물 안마주치면 돼 아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뭐야 이게 네더블럭인가? 아 네더렉이네 얘네들 위에 풀 자라네 이제 원래 지옥에 풀 안 자랐었잖아 헉! 응 생겼어 오 뭐야 이건 뭐야 형 여기 봐봐 뒤틀린 사마귀블럭 뒤틀렸어 왜 이렇게 맨날 뒤틀려 얘네 이제 지옥에서 금도 나와 금이 나온다고? 응 여기 아래 봐봐 오 진짜 저게 금이야? 똑같은 금이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금이랑 똑같은 거야? 응 어 그래? 근데 우리 금 필요 없잖아 응 우리는 돼지를 찾을 거야 돼지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어 돼지다 돼지 와 좀비 피그맨이었는데 귀 와 뭐야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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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좀비 아니야 이거? 바뀐게 없는데 그냥 귀만 달렸는데? 여기 금괴주면 아이템 준다 여기 그냥 뚜껑 달렸어 뚜껑 옆에 오 귀 바뀐게 없어? 이거 신발 벗으면 우리 때리는 거야? 그럴걸? 오 얘네가 밖으로 나오면 좀비가 된다고? 아니 얘네 아니야 아 얘네 아니야? 얘네 이미 좀비야? 그런가봐 오 때려볼까? 이거 신발 벗으면 얘네가 우리 때리다? 난 안 벗을래 안 때리는데? 어 안 때리다 오 오 신고 와서 그런 거 아닌가? 응 아닌 것 같은데 얘네? 이건 또 금인가? 이거 한번 켜봐야지 응 금이야 오 그냥 황금 조각이 나오네 와 와 와 그냥 조각이 나와 굉장하잖아 어 어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건 뭐지? 발광석인가 이게? 뭐야 버섯 물 오 오오오 antic balls 오옥 버섯불 trans Elena 얘를 데리고 가면 kach칠 어가자 나 tilt 넘어갔어 아 넘어갔어? 가보자 가보자 아니야 얘넨 그냥 그대로야 어 어 어 또 들어갔어 두 마리 또 들어갔어 어 막 온다 얘는 그대로야 나가면 나 때리잖아? 몰라 나와봐 까먹지 않았을까? 아아 아 반갑세요 아 뭐야 왜 안 까먹어? 루시 처리해! 야 감옥 만들게 아 아파 진짜 아파 엄청 아파 왜 이렇게 아프지? 몰라 뭐야 체력이 한 대 맞았는데 이상하네? 단이 넘게 없어 왜 감옥 이렇게 커 이거? 안돼! 안돼! 도착하지마! 어 막 점프가 어떻게 해 어? 아아 니면 점프하는데 진짜? 어 점프해 어 뭐야 아 야 야 야 없애 그냥 없애 싸워 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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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또 됐다 아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고 어이 끝이야? 근데 지옥에서 생긴게 저게 끝이야? enda 김치 요게 그냥 초록색 블록 이게 다 오 있다 있다 야 바로있어 요거야 요거 요거 아니야? 아니야? 돼지인데 소가 아닌데? 왜왜왜왜왜왜 우호 우호 똑같은거 아니야 아까 그거랑? 아니야 달라 달라 얘네 소야 데리고 가자 이거 얘네 데리고 가자 빨리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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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지나가서 뒤에 숨어있어 알았어 들어가 문에 서있을 필요없어 그렇지 그렇지 들어간다 들었어? 넌 들어오면 맞으니까 잠깐 있어 나 들어갈래 그래 맞을텐데 어 됐다 야 좀비된다며 그게 안되는데? 어 됐다 좀비됐다 우와 야 좀비됐어 좀비됐어 오오 오오 좀비됐어 좀비됐어 아 이거야? 오오 오오 얘네 다시 데리고 들어가면 원래대로 돌아오나? 안그럴거 같아 그래? 한번 확인해 탁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김치먹어 아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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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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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갔다 갔다 얘 가서 확인해 알았어 나 체력이 없어 먹을게 없어 이거 먹을 수 있나 안 먹었니? 아니야 그대로야 그대로야? 아아 없애버려 해치워 아 나 근데 배고파 어떻게 해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게 없네 양고기 하나 먹어야지 야 돼지 아직도 화났는데? 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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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쳤어 왜 쳤어 야 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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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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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보내 하하하하 보내 보내 아 됐다 됐다 휴 아아 한 마리 더 온다 아 뒤로 돌아왔어 안돼 안돼 아악 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돼 어디갔어 형 밑으로 떨어졌어 어디갔어 형 나도 에너지가 한 칸밖에 없어 어떡해 와 여기 돼지 세 마리 척하고 있다 어떻게 해 내꺼 다 떨어졌네 밑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서 주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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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볼까? 응 용암에 다 떨어진 다음에 재빨리 바깥에서 나오는 거야 봐봐 촥촥! 이야아 중떡! 야 용암은 데메이지도 낙땜도 받고 뜨겁기도 하고 두..두를 따갔네? 자아 아 여기다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다 아 그렇게 내려가면 되는구나! 와 똑똑하네? 똑똑해 똑똑해 아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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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민구아녀X3 민구아녀X2 아 잘못 일렀네 아 괜찮아? 어 아 괜찮다 나도 나도 아 나도 괜찮아 아이템! 아이템이 없는데 곱게 곱게 예ääää 곱게이다 하하하 나뭇칼 형 나 바지벌튀기야 난 없어 난 신발밖에 없어 가보시라 딴거 없어? 불에 탔나봐 엔더맨이 들고 튀었나? 왜 엔더맨이 이렇게 많아? 어떻게 올라가? 돌 돌 돌 뭐야 이건 또 휘어진 덩굴 덩굴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오 덩굴 탈 수 있다 셀 수 있어? 오 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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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올라가자 오 좋아 위로 저기다 저기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어 형 이거 블럭 쌓고 올라가면 되네 덩굴봐 이거 봐봐 우와 덩굴 엄청 좋아 덩굴 다 썼어 덩굴 더 없어? 다섯개 있어 다섯개? 다섯개로는 안되지 친구 친구 야 얘네가 금신발 빼고 있으면 우리 때리는건가? 그런건가봐 내가 한번 빼볼게 덩굴 타지 어 진짜 때린다 어 야 확 설렘해 오 오 야 거기 으악 으악 오 이겁네 아 못 훔쳐 먹었다 아 아 내 아이템 아 나 나 금신발 금신발 줘 얘가 또 나 때려 금신발 없다고 없어 이 녀석이 신 금신발 내꺼 신고갔네? 야 얘가 내꺼 금신발 뺏었어 어휴 무슨 시한녀석 이거 야이씨 뺏어 심어 우리 집 만들자 이거 너 사부러 캐는게 오 뭔소리야 아악 짜아 저 이름 뭐였지 저거? 가스트 너 어디갔어 너 너 빨리 도망가 가스트 어디갔어 저거 나 어디갔어 나 어디갔어 이거 뭐지 너 왜 엔더맨 하하하하 왜 엔더맨한테 시비를 걸었어 나 아무것도 너 마주치지 말라니까 와 아주 그냥 아이템이 아주 그냥 빵빵하게 들었구만 아이템 빵빵해요 안돼 아이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다 훔쳐 먹었었는데 하하하하 음 바지 바지 바지도 두개인데 나를 안줬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물 물 볼 수 있나 아 물 안버진다 아 물 부니까 연기나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뭐 어 뭐였지 지옥 새로 업데이트 된걸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뭐 별로 그렇게 막 추가된거는 없었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럼 안녕 루씨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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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재밌었어요?